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적게 활용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분야가 새로운 질병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약물을 개발한다든지 임상 시험 쪽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부분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미지 연구라든지 EHR 관련된 연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직까지 절대적 숫자는 적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정말 급증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좀 오래된 스터디이긴 한데 그림이 좋아가지고 가지고 온 종류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스마 천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천식이라고 그냥 분류를 하지만 실제로 임상 양태라든지 또는 데이터 그리고 혈액에서 나오는 호상구라고 그러죠. 호상구의 어떤 염증 양상 이런 것들을 보고서 클러스터링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좀 다른 질병군처럼 유형이 모이더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질병의 서브타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같은 천식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유형 1이고 저건 유형 2이고 그래서 이 각각 유형별로 우리가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비나인 아스마, 얼리온셋, 아토피가 같이 있으며 사는 아스마, 같이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냥 염증만 좀 많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동글동글하게 좀 있잖아요. 이런 경우마다 사실은 조금 같은 아스마라고 보지 말고 선식이라고 보지 말고 조금 달리 접근을 해가지고 치료 방침도 좀 달라지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이게 이렇게 AI 같은 것들이 모아가지고 이걸 보십시오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그동안의 임상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리포트를 하는 거죠. 케이스 묶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묶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다른 질병일지도 몰라 뭐 이런 거 하면 토론도 하고 학회에서 아 그러면 이런 질병으로 정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의사들의 경험과 직관에다가 맡기지 않고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클러스터링 같은 걸 해보면은 이런 게 일종의 비지도학습이죠. 비지도학습을 활용을 하면 새로운 질병군 같은 것들을 발견하거나 정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약물 자체의 어떤 효과성을 이제 형태를 보고서 지가 알아서 가장 잘 들을 것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연구들도 되게 많이 해요. 최근 들어가지고 그래서 딥캠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딥캠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 같은 것들을 이제 레코맨드 하거든요. 그렇게 생성을 해 가지고 만들어 봐라. 그래서 약물을 새로 만드는 거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할 때 조기에 종료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최적의 사람들을 찾고 그것의 이제 결과들을 보고서 지금 이 상황이면은 마지막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임상시험은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조기 중단이 되게 중요한데 조기 중단 같은 것들을 딱 판정을 내린다고 하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실패하더라도 너무 돈 많이 들고 나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초기에 조금 덜 돈 나갔을 때 실패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어떤 연구들이 요즘 또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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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